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조사는 이겁니다. 이제는 연동형이기 때문에 비례정당이 국민의힘도 생기고 민주당도 생기잖아요. 민주당이 오늘 타결을 지었죠. 그렇죠. 진보당하고 세진보 연합하고 합쳐서 민주당 수도의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지고 국민의힘은 진작에 국민의 미래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의 개혁신당 그리고 가칭조국신당을 넣어서 우리가 처음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비례를. 그랬더니 조국신당이 10%가 나왔어요. 그리고 ARS로 해보니까 ARS는 지지정당 없음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선거에 다가갈수록 지지정당 없음이 줄어드는데 전화면접에서는 그걸 잘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전화면접에서는 25%나 되잖아요. ARS는 확 줄어들어요. 보다 적극적으로 자격이사가 반영된 수치를 보면 ARS는 민주당 35% 국민의힘은 34%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그리고 개혁신당 7% 조국신당 13%까지 나온단 말이지 조국신당이 이번 청소년의 변수입니다. 개혁신당이 변수일 것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해 왔는데 이번에는 사실 조국신당이 변수예요. 아마 비례대표를 낼 것 같고요.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민주당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국신당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랄까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조국신당이 뜨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하는 분들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중심의 선거가 진행돼야 하는데 자꾸 여러 정당이 생겨나는 게 맞는 거냐. 어차피 민주당 의석수가 줄어들고 그거를 조국신당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제로썸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조국신당도 좀 키워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지표에 그렇게 나온 거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 중심의 비례연합정당의 후보들 몇 면을 따져볼 거고 조국신당이 내는 비례대표 후보들의 몇 면을 따져보면서 내가 어느 쪽을 조금 지지해 주는 게 좋을까 이렇게 판단을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 후보를 선출할 거냐. 국민들 참여라든가 뭔가 이벤트가 있는 거냐 아니면 이런 것들도 눈여겨 보실 겁니다. 그래서 양당이 과연 어떤 후보를 낼지 거기에 따라서 이 지금 지지율이 약간씩 춤을 출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면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을 얘기해 보자면 이 정도면 구도에 영향을 줍니다.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도 그리고 후보 그리고 이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지역은 분명히 국민의힘 지지율에 앞섰는데 후보가 그걸 뒤집기도 하잖아요. 후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그 이전에 기본으로 깔리는 구도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돼. 이게 가장 큰 틀의 프레임이거든요. 이렇게 구도가 잡히면 나는 평상시 민원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윤석열 정부를 심판을 하자면 도구로서 민당을 선택해야 해. 라고 하는 구도가 작동해서 민당이 이기게 되는 선거. 이게 가장 큰 틀의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조국 신당이 이 정도 수치를 가져오면 구도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흩어지는 거지. 그게 민당이 우려하는 지점이죠. 그렇죠. 우려하는 지점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상과 다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보면 광주 전라 같은 곳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지 않을까. 조국 신당에 대해서. 이렇게들 전망했어요. 물론 광주 전라 지지세가 평균보다 높아요. 하지만 더 높은 곳이 예를 들면 인천 경기.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이 더 높죠.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 민주당 코어 지지층 그분들도 있지만 저관여층, 약 지지층의 반응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원래 민주당의 전략은 따로 똑같이. 그러니까 민주당, 민주당의 예를 가고 조국 신당은 조국 신당의 예를 가서 나중에 국회에서 만나자. 이 전략이죠. 서로 파일을 키워가면서. 이 전략이 정치 공학적으로 무리 없는 전략인데 그런데 예상보다 조국 신당이 셉니다. 조국 신당이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거는 조국 일가가 당하는 거를 지켜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뭐라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그게 여론조사에서 한번 꾹 누른다든가 투표장에서 한 푹 던진다든가 뭐라도 처음으로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 마음의 크기가 지금 확인된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정치 공학으로 핸들링이 안 돼요. 이게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측은지심의 영역이라 예를 들어 좀 전에 얘기한 더 나은 후보가 여기 있습니다. 혹은 뭐 이러저러한 명문과 이러저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걸로 잘 안 흔들려요. 맞는 얘기예요. 그게 근간에 깔려 있는 이야기는 맞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과 조국이 만나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거는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나도 떠들고 여기도 떠들고 막 다 떠들어봐야 결국은 당대표만이 결론낼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 사안이 그 영역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만났을 때 뭐 바뀌는 게 있나요? 내가 할 줄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기존 전략대로 갈지 두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전략이 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만나야 할지도 모르겠다. 여기까지만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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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